네, 스탑! 네, 스탑! 최영대 뉴스 정면승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중부지방에는 7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니까요. 이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승부에서는요.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의원 연결해서 출마의 이유와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비판이 이어진 청와대 소별관회의 논란에 대한 야당의 입장, 국민의당 최희배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고요. 자, 월요일 4부는 국회 사용 설명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리 등 민감한 사건을 국회에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요즘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국회 개혁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렇지만 이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45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소송 대상에서도 제외시킨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표현과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여기서 국회라고 하면 국회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할 때 이렇게 소관기관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행하는 발언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부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발언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한 부수적인 행위도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당초 면책특권을 가장 먼저 명문화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죠.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당시에 제임스 2세 스튜어트 왕조가 물러나고 이듬해인 1689년에 권리장전이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권리장전 채택을 하면서 영국이 입헌 군주제의 길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이라는 조항이 처음에 들어가고요. 그것이 미국의회에서 더 발전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재원의회 때 재원 헌법에서부터 이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쭉 들어있었군요. 이게 말씀해 주시니까 크로멜 마그나 카르타 이런 역사책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조응천 의원의 잘못된 발언, 실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계기로 면책특권의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던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조 의원의 발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응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죠. 지난달 30일입니다. 법사위가 대법원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때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당시 조 의원은 mbc 고위관리 한 분이 대법원사나 양형위원회에 위척됐다. 이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mbc 고위관리라는 분이 성추행 전력이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 하루 만에 자기가 잘못된 정보였다라고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조응천 의원 하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저격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첫 저격수 역할이 잘못 총을 쏜 그런 격이 되는데 조응천 의원의 이런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물론 좀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mbc에서 형사 민형사상 책임을 믿겠다고 했는데 조응천 의원은 당시에 이메일로 보도자료도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사후에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다고 그럽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페이스북에 동영상이 올렸다고 그러면 그것은 국회 밖에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소송이 진행이 되고 아니면 고발이 진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처음에는 친인척을 고용하는 문제 금지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불체포 특권 얘기 나왔고요. 그렇죠. 면책특권으로 또 불치가 번져갔는데 그러면 과거 법원에서 면책특권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을 했던 사례가 있나요? 몇 건이 있습니다. 법원이 면책특권의 예외조항을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내에서 한 발언이라도 그것을 sns나 나중에 사후에 인터넷상으로 올렸을 때 그것은 면책특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의록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허위 사실인 줄 알고도 명예훼손을 당긴 발언을 할 경우 그럴 경우도 해당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발언 당사자가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 입증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말입니다. 면책특권을 법원이 인정한 대표적인 경우가 1986년 12대 국회 때인데요. 신민당 그때 유성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다.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은 결국 면책특권을 인정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때 검찰은 국회 내에서 발언은 문제 삼기 어려웠으니까 국회 열리기 30분 전에 기자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그것을 부수 행위로 인정을 해서 면책특권을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19대 국회 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윤웅 여사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영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대우해양조선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이다라고 해서 면책특권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을 했었죠. 노회찬 의원 경우에는 그때 법사위 회의에 앞서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른바 떡값 검사들 신령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후에는 그것을 또 인터넷으로 인터넷에 글이 게재를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전에 기자들한테 자료를 배포한 것은 무죄다라고 봤고요. 하지만 사후에 인터넷에 올린 것은 통신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서 의원직을 상실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을 했고 20대에는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면책특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폐지하는 게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 이런 야당이 좀 부정적인 시각이 크던데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영국 권리장전을 통해서 도입을 됐다 그러는데 그것은 전제정치 독재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민주화된 시대고 독재정권 시절에 권위주의에 맞서서 싸운 방호수단으로 활용됐던 면책특권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면책특권에 대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분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경우에는 만약에 면책특권이 약화된다라면 야당 경우에는 사법부를 일단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면책특권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국민의당도 역시 박지원 원내대표 경우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면책특권이 없다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면책특권을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헌법 45조를 개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개헌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면책특권이 또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건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법 146죄에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징계조항이 뭔가를 살펴보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거쳐서 이렇게 징계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윤리위원회가 징계에 나선 경우는 없고요. 사실 이건 설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면책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인 방안은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제재를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독일 경우에는 헌법에 국회 내에서 행위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헌법을 바꾸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 윤리위의 활동을 강화해서 스스로 자제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의 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심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